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외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과세하는 방법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파트네요. 마지막 부분이에요. 336페이지. 자부간 양도세 문제를 풀 때 국외자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납세의무자는 거주자가 어디 거를 팔았다?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지난 시간에 몇 년이 붙어야 돼? 5년 이상. 또는 거소를 둔 자, 거주자는 국외 거를 팔았을 때 무조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게 아니라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 이렇게. 자, 과세 대상은 국내 거와 똑같아. 똑같은데 국외 거는 뭐다? 실질로 따진다. 등기 등록을 안 따집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똑같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2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 권리도 미등기 임차권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임차권은 국내 거는 등기돼야 돼. 국외 거는 등기 불문합니다. 실질로 따져요. 그래도 미등기 안 따진다. 자, 그리고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1번 유예. 자, 외화를 차입해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그럼 외화는 환율 변동이 일어나죠? 환율 변동이 일어나서 환차익이 생기면 이거는 양도소득에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외화는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환율 변동. 그래서 환차익이 생기면 이거는 세금이 없다. 제외한다. 그리고 2번. 부동산 임차권은 국내 거는 등기돼야 되지만 국외 거는 실질로 따진다. 미등기도 포함합니다. 자, 그 다음 양도차익의 계산. 국내 거를 잘해야 돼요. 자, 원칙을 뭘로 구한다? 실거래가액. 국외 것도 똑같아요.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실질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만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국내 것은 어떻게 구했어요? 없는 경우는 추계결정. 매간만기로 구하죠? 그러나 국외 거는 매간만기를 쓸 수가 없어요. 국외 거니까. 그래서 양도 당시 현황에 의한 뭘로 구한다? 시가. 우리나라 거는 매간만기로 구합니다. 추계결정. 그러나 다른 나라에는 매간만기를 필요가 없다. 그냥 시가. 자, 필요경비. 그래서 필요경비. 필요경비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다. 용어는 똑같아요. 몇 개? 세 개? 오른쪽. 1번은 취득가액. 2번은 자본적 지출액. 3번은 양도비. 그러면 양도차익이 나오겠죠? 그럼 양도차익이 나오면 외화를 환산합니다. 자, 미국에서 부동산을 팔면 달러로 미국에서 양도세를 납부했겠죠?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뭐 해야 돼? 신고해야 돼. 그럼 신고할 때는 뭘로? 원화로 계산해서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화를 계산하는 방법은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법에 의한 환율을 적용한다. 현재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양도가액은 수령일 현재 환율을 적용하고 필요경비는 나가는 거니까 지출일 현재 환율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뭉튼 그래서 양도일 현재 그러면 안 돼요. 현재. 양도가액은 받는 거니까 수령일 현재. 줄여서 필요경비는 나가는 거니까 지출일 현재. 그리고 중요한 건 다른 나라 거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안 해줍니다. 그러나 뭐는 해준다? 기본공제는 해준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장특공제. 장특공제는 왜 해주는 거예요? 물가상승분. 장기보유한 부동산은 특별히 공제해준다. 국내 것만, 국외 건은 특별히 공제해줄 일이 없겠죠? 물가상승분이니까. 그러나 기본공제는 적용합니다. 세율. 우리나라 거는 뒤지게 복잡하잖아. 다른 나라 거는 미등기 안 따져. 그래서 장기를 안 해주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죠? 세율은 무조건 받아. 기본세율만 씁니다. 6에서 45%만 쓴다고요?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나와? 미등기는 70%를 적용한다. 틀려. 국 내면 맞아. 국외는 미등기더라도 무조건 기본세율. 6에서 45%만 씁니다. 그것만 알면 되고 주식은 알 필요도 없고. 3번. 외국납부세액공제. 그래서 미국에도 양도세를 납부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원화로 양도세를 납부하면 이중과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납부한 양도세는 세액공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해주는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다?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 자 넘어가죠. 선택할 수 있다고요? 자 뭐를? 박스의 1번. 납부한 만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증빙서류가 많으면 2번.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둘 중에 하나를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 다음 물납불납은 똑같다. 국내기전과 똑같아. 물납은 안 되지만 분할납부는 적용됩니다. 천만원 초과할 때. 자 나머지는 필요없다고요. 자 중요한 거는 오른쪽입니다. 국내와 국외 거를 차이점 비교해야 돼요. 납세의무자.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이 거주자죠? 국내 거는 거주자면 내는 거야. 그러나 국외 건은 거주자인데 몇 년이 붙어야 돼? 5년 이상. 그 다음 과세 대상은 차이가 있죠? 임차권. 등기를 안타집니다. 국외 건은. 국내 거는 임차권은 등기되어야 돼요. 국외 건은 실질로 따진다. 등기되지 않는 것도 과세한다. 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은 똑같아. 실질거래가야. 그러나 확인이 안 되면 국내 거는 추계결정. 추계 방법 매감한기. 국외 건은 바로 시가. 그 다음 장특공제는 요건에 충족되면 적용. 국외 건은 물가상승부는 국외 거하고 관련이 없어. 배제. 그러나 기본공제는 해줘요. 세율. 국내 거는 70%부터 굉장히 복잡해요.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조정대상지역에 따라 20을 더할 때도 있고 30을 더할 때도 있고. 그러나 국외 건은 무조건 6에서 45. 무조건 6에서 45. 물납, 분할납부는 똑같다고요. 물납은 안 되지만 분할납부는 가능하다. 분납은 인정합니다. 물납은 안 되고. 대표해제. 문제가 뭐다. 국외. 자고간 국외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양도차익 계산식. 필요경비의 외환산. 원화로 환산해서 신고해야죠. 그럼 뭐를 물어봐. 법에 의한. 지출일 현재를 물어보잖아요. 뭐. 필요경비. 필요경비는 언제 환율을 적용한다. 지출일 현재. 맞잖아요. 만약에 필요경비가 아니라 양도가익을 물어보면 수령일 현재. 법에 의한 환율로 계산하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필요경비는 지출일 현재. 만약에 양도가익을 물어보면 수령일 현재. 구분해야 돼요. 자. 2번 딱 국외 겁니다. 자. 납세의무자는 몇 년까지 써야 된다.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요건이 5년 이상이에요. 그럼 3년은 5년 이상이 안 들어가죠. 범위니까. 틀렸네. 그래서 1번은 3년을 5년으로 고쳐야죠. 그 다음 미등기는 70% 들었네요. 국외 거니까 6에서 45 틀렸네요. 그리고 장특공제는 3년 보유하더라도 국외 거는 안 해줘. 적용된다가 아니라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3번. 국외 자산의 양도가익은 원칙이 실거래가익이야. 실거래가익이 있으면 실거래가익. 확인이 안 되면 시가. 실거래가 있더라도 있네. 그럼 뭐다. 양도 당시 현황 틀렸죠. 그럼 실거래가익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 확인이 안 되면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라고 하고 있다. 그럼 실거래가익이 원칙이죠. 예외는 시가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국외 끝났어요. 자 그 다음 양도세. 마지막 법은 비과세네. 비과세. 비과세가 뭐예요. 신고 신청이 필요 없어요. 과세권자가 법에 의해서 과세할 권리를 포기하는 거다. 세금이 없다. 그럼 감면은 뭐예요. 감면 받으려면 신고해야 돼요. 지자체에 들어가서 세무소에 들어가서 감면 신청서를 적성해야 된다고요. 확인받고 깎아준다. 감이 뭐다. 일부 깎아주는 거를 경감이라 그래. 면이 뭐다. 100% 깎아주는 거를 면제라 그래. 일부 깎아주면 감면. 100% 깎아주면 면제라 합쳐서 뭐라 그런다. 감면. 그래서 감면 받으려면 감면 신청서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감면은 세금 계산을 쭉 해. 쭉 한 다음에 100% 깎아준다. 50% 깎아준다. 그러나 비과세는 처음부터 세금 계산을 안 해요. 그럼 차이점은 뭐다. 차이점은 신고한다. 감면 신고 안 한다. 비과세. 공통사항은 세금이 없다. 전부 또는 일부가. 차이점은 신고 안 한다. 신고한다. 공통사항은 세금이 없다. 전부 또는 일부. 자 그래서 꼭대기. 340페이지. 양도세 비과세네요. 그죠? 자 비과세는 비과세 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어라. 과세권자가 사회에 쭉 나와있어 스스로 포기하는 거다. 포기하는 거. 그래서 양도세 비과세는 박스. 토탈 4개가 있어요. 파산선고. 개인이 법에 의해서 파산선고를 받으면 그 재산이 법원에 귀속되죠? 그럼 법원은 그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 그 매각대금은 비과세를 안다. 이유는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 망했다 이거지. 자 그 다음 2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환분합은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합니다. 농지. 그 다음 1세대를 집 하나에 고가주택은 제외. 항상 제외 땅까지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 그 다음 4번은 지적재조사. 지적이 잘못됐어. 그래서 국가가 지적재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뭐다? 공부상 면적이 감소됐어. 공부상 면적이 감소되면 국가로부터 조정금을 받아. 이거는 팔아먹은 게 아니라 국가가 지적재조사에 들어간 특별법에 의해서 이런 거는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받은 돈은 비과세. 그래서 공부상 면적이 증가하다 뭐다? 감소. 그래서 조정금을 받은 경우는 비과세다. 그래서 비과세 큰 틀이 있어요. 자 그럼 파산선거는 비과세고. 자 그 다음 2번. 농지의 교환분해분. 농민 지원 차원에서 비과세한다. 농지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요. 이거를 합리적으로 경작을 농지를 정리하는 거죠. 그럼 교환분합하다 보면 교환이 뭐다? 전부 바꾸는 거. 분합은 뭐다? 일부 바꾸는 거. 그럼 교환분합하다 보면 뭐가 생겨? 차액이 생겨요. 그럼 무한대가 아니라 차액은 어디까지만 비과세한다? 큰 편에 4분의 1 이하까지. 25% 차이 나는 것만 비과세합니다. 4분의 1이 넘어가면 다 과세. 우리가 교환은 양도잖아. 교환은 양도죠? 그런데 뭐를 교환했어? 농지의 교환은 비과세다. 교환분합은. 그래서 2번 합리적은 농지 관리 경작을 위하여 어찌고 어찌고 서로 바꾸는 거를 교환이라 그런다. 분합은 뭐다? 일부를 자기 소유로 합병하는 거. 그래서 전부 바꾸면 교환. 일부 바꾸면 분합. 분합이에요. 그래서 여기 박스에 보면 양도세에서 농지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전답, 과수원, 실제 농사를 제외하죠? 실제 그리고 농막 이런 것도 농사 짓는 데 필요한 부대 시설물은 포함합니다. 그 중요한 건 양과로 1번이에요. 벼라나 딱 붙여요. 농지를 교환 분합합니다. 그럼 우리가 농지를 교환 분합하잖아요? 그럼 오른쪽을 먼저 봐야 돼요. 놔두고요. 양과로 1번. 교환 분합. 요건이 충족돼야 돼. 그래서 딱 첫 번째 줄. 쌍방 토지가액. 밑줄 그어 차액이. 차액은 큰 편의 4분의 1까지예요. 큰 편의 4분의 1까지만 비과세한다. 그 차액이 4분의 1 초과하면 초과 부분이 아니라 전부 교환이 돼서 쌍방이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4분의 1 이하. 큰 편의. 그 다음 교환 분합하는 사유가 뭐냐. 사유. 그래서 그 위에 공식이 뭐다. 큰 편의 4분의 1 이하. 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환 분합하는 사유는 1번. 국가 등과 시행하는 사업과 교환 분합. 2번. 국가 등과 소유하는 토지와 부합 분합. 교환 분합.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3번. 자 3번이 아니고 4번 시험에 나오는 것. 3번은 뭐다. 법, 법, 법에 의해서 교환 분합. 시험에 나오는 것은 4번이다. 4번은 사후관리가 들어가. 개인 간에 경작상 필요해서 교환하는 경우는 반드시 뭐를 해야 돼.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농사지어야 돼요. 경작상 필요해서. 1번, 2번, 3번은 뭐다. 자기들이 하는 거니까. 4분의 1 이하면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4번은 개인 간에 하는 거니까. 투기관리를 위해서 뭐다.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된다. 근데 3년을 거주경작하려고 보니까. 경작기간에 특례가 있다. 양가로 3번. 1번만 알면 돼요. 새로운 농지 주득구 3년 이내. 법률위에서 뭐 당해서? 수용. 협임에서 수용당해서. 6개월 만에 수용당해서. 농사짓고 싶은데. 그럼 3년 이상 경작 안 했죠. 그래도 뭐하는 걸로 본다. 3년 이상 농지, 소재, 거주하면서 경작한 걸로 본다. 그래서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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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 큰 편의 4분의 1 이하 사후관리가 들어가죠. 신농지는 3년 이상 거주경작하고 3년 이상 거주경작하려고 보니까 3년 이내 수용당하죠. 그래도 3년 이상 거주경작한 걸로 본다. 그래서 교환분합은 숫자가 뭐다. 3, 3, 4분의 1. 3, 3, 4분의 1. 3년 이상 거주경작하고 3년 이내 수용당했을 때 3, 3, 4분의 1. 그래서 쌈싸먹을 때 4분의 1 기억해요. 농지의 교환분합이네요. 자, 그 다음 4번 비과세가 제외. 요건이 충족되다 제외하는 경우도 있다. 자, 주거지역에 편입됩니다. 농지. 자, 농사를 짓고 싶은데 주거지역에 편입된 거야. 양도 1연제.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에 편입됐어요. 편입되면 몇 년 이내에 교환분합하라? 3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됐다고요. 상업지역 등 공업지역에. 그래서 편입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3년 이내 교환분합하라. 3년이 지나면 땅값이 올라가죠. 땅값이 올라가면 과세, 비과세 배제. 포인트가 뭐다? 3년이 지난 농지. 3년이 지나면 과세한다. 별 의미가 없어요. 자, 그 다음. 반과로 2번. 위에 거 볼 필요 없어요. 자, 우리의 농지가 환지, 예정지로 지정됐습니다.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는데 농사를 짓고 싶은 거야. 그러면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는 날로부터 몇 년 이내 교환하라? 3년. 3년이 지나면 땅값이 올라가니까 과세를 한다는 거요. 그러니까 3년 이내 하라. 지나면 과세. 그래서 전체적인 숫자는 3, 3, 4분의 1이에요. 자, 오른쪽 대표여제 한번 보자고요. 대표여제. 자, 교환이잖아. 농지의 교환. 자, 기역. 몇 년 이상 경작하라? 3년. 미은. 몇 년 이내 수용당했다? 3년. 세 번째 줄. 차액을 물어보네. 차액은 큰 편의 뭐다? 4분의 1 이하. 3, 3, 4분의 2. 자, 그다음 3번은 아까 했죠? 특별법. 국가가 지적재수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적재수사가 들어간다고요. 공부상 면적과 사실상 면적이 다르면 조정을 해야죠? 조정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지적공부상 면적이 감소, 감소, 감소되면 국가로부터 조정금을 받죠? 받은 거는 팔아먹은 게 아니다.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사업에, 국가사업에 동조를 한 거죠? 국가사업에 동조를 했잖아요. 비과세해준다. 자, 넘어갑니다. 지금부터 이제 잘 들어야 돼요. 1세대 1주택과, 딸린토지 비과세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비과세는 절대 여러분들이 어려운 걸 하지 마세요. 이론으로 물어보거나 계산문제가 한 문제 나와요. 그래서 계산문제는 아는 거는 풀대, 모르는 거는 그냥 찍으세요. 찍으라고요. 어차피 뭐다? 10개 맞게 해요. 10개만 맞으면 12개. 고독점 할 수 있어요. 어려운 걸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법은 뭐다? 학급문제, 중급문제만 잘하면 돼요. 복잡한 거는 나중에 문풀을 할 때 문제로 한 번만 풀고 시험장에 가시면 되겠네요. 자, 1세대 1주택은 요건이 충족되면 땅까지 비과세합니다. 왜 비과세할까요?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좁은 집에서 넓은 집으로 갈 수 있죠? 넓은 집에서 좁은 집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합니다. 비과세예요. 자, 그럼 원칙적으로 비과세를 받으려면 요건이 충족돼야 돼. 항상 요건은 양도일 연재를 갖고 다 지내요. 양도일 현재. 취득일 현재 그러면 안 돼요. 세 글자로 양도일.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양도시기. 다섯 글자로 장금받은 날. 대금청산일. 단,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일이고요. 자, 그럼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세대예요. 하나의 주택을. 하나의 주택을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돼. 2년 이상 보유하고 반드시 등기되고 팔아야 돼요. 그럴 때는 딸린 토지까지. 딸린 토지까지. 그래서 이게 법이 개정됐어. 세 배짜리도 있고 다섯 배짜리도 있고 지역에 따라 열 배까지를 한도로 합니다. 뒤에서 배우고 열 배도 있고 다섯 배도 있고 세 배도 있어요. 뒤에서 배운다고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1세대. 자, 1세대는 누가 돼야 돼? 거주자가 돼야 돼. 거주자. 비거주자는 안 돼요. 항상 빚자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 거주자가 팔아야지. 그리고 하나. 하나는 어디 거야? 국내 거야. 국외 거 하면 안 돼요. 국내 거를 비과세해 주지. 주택. 주택. 주택을 다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주거용 건물. 주택이 비과세여. 상가는 과세합니다. 주택. 그리고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돼? 2년 이상. 보유. 근데 과로 뭐가 나왔어? 조정대상 지역이 나오면 and 2년 거주도 해야 돼요. 실거주. 일반 지역은 2년 보유하면 비과세야. 조정대상 지역이 나오면 2년 실거주가 똑 달라붙어야 돼요. 거주. 그걸 하고요. 그래서 양도일 현재 이렇게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한다.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과세를 하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1세대가 뭐냐? 거주자. 항상 거주자예요. 그리고 결혼해야 돼. 배우자. 배우자. 그럼 배우자가 생기면 가족이 태어나죠? 가족이야. 그래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및 형제 자매도 같은 주민등록 아래 사면 1세대가 되는 거예요. 취약, 질병, 근무상사, 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를 일시 퇴거하더라도 그건 1세대다. 남편이. 남편이 뭐다? 또는 부인이. 지방으로 발령받았죠? 일시 퇴거하더라도 이혼하지 않는 이상 1세대가 된다. 그런데 1세대는 거주자. 원칙, 결혼해야 돼요. 배우자. 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수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가 1세대다. 그럼 부부끼리 이혼하면 각각 세대죠? 그런데 이혼도 위장 이혼할 수 있잖아. 이혼했는데 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남편도 집 하나, 부인도 집 하나. 먼저 파는 거는 과세하죠? 그냥 과세하니까 이혼해서 남남. 그럼 둘 다 비과세 받았잖아. 꼼수부리니까 확실하게 이혼하라. 위장 이혼하지 말라 이거지. 자, 그 다음 1번, 2번, 원칙은 배우자가 있어야 돼. 그러나 결혼을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다음 어느 하나에 당하는 경우는 배우자가 없는 때도 1세대도 본다. 그럼 1번, 거주자 나이가 30세 이상.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 그럼 과거에 배우자가 있었죠? 1세대. 그리고 3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밑줄을 숙고. 중위소득 100분의 40이야. 이거는 100만 원도 아는 거예요. 중위소득 100분의 40 이상 있어야 돼요. 이상. 100분의 40. 즉,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1세대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100분의 40 이상. 다만 미성년자는 제외 1세대가 안 돼. 소득이 없으니까. 그러나 미성년자도 부득이하는 경우는 1세대로 봐준다. 어떨 때? 가족의 사망 또는 결혼합니다. 불가피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세대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다음 박스. 1번. 1세대 1주택인데 부부가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했죠? 그러더라도 뭘로 본다? 동일한 세대다. 부부는 무조건 뭐가 된다? 동일한 세대. 부부는 단독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항상 부부는 동일한 세대. 그다음 2번.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다. 동일한 세대와는 어머니는 건물 주인, 아들은 땅 주인. 그래서 동일 세대이므로 이거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그다음 보유기관 및 거주기관. 보유기관은 어떻게 따진다? 시특일에서부터 양도일까지 따진다. 그럼 거주기관은 실거주주 주민등록표로 따진다. 어떻게? 전입일에서부터 전출일. 자, 그럼 일반지역. 일반지역은 항상 현재를 물어볼 때는 양도일연제예요. 보유기관이 몇 년 이상? 2년 이상. 2년 이상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그런데 그 과로가 있잖아. 비거주자, 자자를 붙여요.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됐을 때는 보유기관을 합산하되 3년 이상 계속 보유 또는 거주하면 통산해 줍니다. 그래서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됐을 때는 2년 이상 보유가 아니라 뭐라고요? 3년 이상 계속 보유하면 된다는 거예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됐어요. 그럴 때는 2년 보유가 아니라 계속해서 3년 보유하면 된다는 거고. 자, 그럼 조정대상지역. 그럼 일반지역은 보유기관이 2년 이상 보유하고 비거주자는 3년 이상 보유하면 된다는 거예요. 거주자로 바뀌었을 때. 그러나 조정대상은 반드시 2년 거주가 붙어야죠. 그럼 조정지역의 판단은 양도당시가 아니라 취득당시야. 취득당시. 양도당시 하면 틀려요. 이거는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거를 취득하면 2년 이상 보유기관 중에 반드시 뭐 해야 돼요? 2년 거주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2년 거주를 해야 된다. 거주해야 된다. 근데 취득당시 모르고 취득했잖아. 모르고.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야. 근데 갑자기 잔금이 끝나니까 조정대상지역을 정부가 발표하잖아. 그럼 이럴 때는 불리익을 주면 안 되죠. 모르고. 그래도 박스에 1번. 1번만 알면 돼. 모르고. 조정대상지역에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이전에. 모르고.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그리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서 확인되면은 보다.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팔아먹을 때는 2년 보유하면 돼요. 그래서 원칙은 2년 보유. 앤드.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샀으면 2년 거주가 돼야 된다. 그래서 2번 주택이 취득당시에요. 조정대상지역이 양도시. 조정대상지역 해제돼서. 취득할 때는. 취득할 때는 조정지역이야. 근데 팔아먹을 때는 비조정이야. 그래도 소급 적용 안 한다. 그래도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팔아야 돼. 취득당시는 조정지역이야. 갖고 있다 보니까 해제가 됐어 팔 때는. 그래도 2년 거주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밑에 1세대 2주택입니다. 쭉 나오죠. 쭉 나온다구요. 자 이런거는 1세대 주택 보유기간. 2주택 이상이야. 어쩌고저쩌고. 일시적 2주택이야. 해당하는 해당 2주택을 제외하되.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합니다. 뒤에서 배워. 자 단순 2주택이야. 집 2개. 하나 팔았어. 하나 팔았다고요. 원칙은 과세합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하군요. 원칙은 과세야. 근데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을 때는 뭐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소급 적용 안 해요.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보유거주기간을 따진다. 그 뜻이에요. 이게 2015년도에 취득했고. 2016년도에 취득했다고요. 이거를 팔았어. 과세했다 가져가고. 그럼 2016년도에 취득했죠. 그럼 2020년도에 팔았어. 그럼 16년도에 취득했다고요. 이거 팔 때는 16년부터 취득하는 게 아니라 회당 1주택이 된 날로부터. 즉 20년부터 따진다는 뜻이에요. 집이 두 개다. 하나 팔 때는 원칙이 과세예요. 그럼 하나 남았다. 2년 보유는 16년부터 안 따져. 20년이 됐으면 20년 몇 월 며칠 있죠.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보유. 또는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2년 거주를 다시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하고 그냥 2주택. 보유한 1세대가 넘어가죠. 1주택 외 2주택을 모두 처분해서. 양도 대도고 양도해. 근데 양도하니까 세금이 많이 나와. 증여해도 돼. 그리고 또는 용도 변경해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뭐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오피도 쭉 나왔다. 중요한 거는 세 번째 줄이야.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제외하고. 자 네 번째 줄. 1세대가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처분 후.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한 날이. 예를 들어서. 2020년 1월 5일이야. 그럼 1월 5일부터 다시 보유기간을 시작한다. 조정 대상 지역이 있다면 다시 2년 거주를 시작하고요. 그럼 조정 대상 지역은 서울만 알면 돼요. 전 지역이다. 뭐 조정 대상 지역이 뭐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 단 조정 대상 지역은 팔아먹을 때 2년 거주를 해야 된다. 그래도 조정 대상 지역은 대출을 규제하죠. 그리고 집값 상승이 우려가 있는 지역이죠. 그래도 법에 의해서 조정 대상 지역. 이런 거를 알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 347점. 1주택 판정. 주택은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미출구와 주거용 건물을 주택이라고 해요. 그럼 1번. 공부상은 미출구와 주택이야. 사실상은 뭘로 사용해? 영업용. 항상은 세법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죠. 영업용으로 과세한다. 그럼 이거를 뭐라 그래? 1주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그리고 상시 주거 목적이 아닌 콘도나 공장 내의 합숙소는 역시 주택으로 안 보고. 자, 그 다음 2번. 나왔네. 주택에 딸린 토지. 자, 무허가 정책 면적도 포함합니다. 주택이니까 정책 면적의 5배. 도시지역분 3배. 5배. 이렇게 3배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도시지역 중에 3배는 뭐가 있느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적으세요. 여기는 바닥 면적의 3배까지입니다. 그리고 녹지지역. 녹지지역. 녹지지역은 5배. 나머지는 전부 10배입니다. 그런데 3배를 꼭 기억해야 돼요. 도시지역에 주택이 있다. 3배. 어디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3배. 그리고 녹지지역은 5배. 나머지 지역은 전부 10배로 갑니다. 이렇게만 알아두고 일단 이렇게 3가지가 있다. 3배짜리, 5배짜리, 10배짜리만 알아주면 돼요. 3번. 양도 당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는 것도 충분하며 2년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는 어떻게 따져요? 양도 이런지. 과거에 100개 있어도 필요 없어. 양도 이런지 하나면 되는 거야. 그래서 2년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양도 이런지 하나면 된다. 이거죠. 쭉 봐주시고. 거기 박스에 보면 7번 봐요. 7번.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합니다. 그럼 양도세는 주택수를 늘려야 돼. 그래야 다주택자가 되니까. 공동소유할 때는 각각 하나. 그런데 공동소유인데 동일세대원끼리 하죠. 아빠와 딸이 같이 소유해. 동일세대야. 그럴 때는 각각이 아니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7번, 8번만 안 하면 된다. 밑줄 그은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9번은 뭐다. 1주택 또는 부수 토지를 분할 양도했다. 집을 판 게 아니라 땅을 분할 양도했죠. 그럼 땅 판 걸로 보니까 과세.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자, 10번. 2개 이상 주택을 같은 날에 팔았다. 같은 날에. 집이 2개야. 같은 날에 동시에 팔았어. 그럼 동시에 팔 때는 뭐다? 나중에 파는 거는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정해야 돼. 누가. 중요한 거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 과세권자 그러면 안 돼요. 집을 2개야. 같은 날에 동시에 팔았죠. 그럼 둘 다 과세하는 게 아니라 순서를 정해서 나중에 파는 거는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를 내줍니다. 그럼 순서는 누가 정한다? 거주자가 선택. 자, 대표 예제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하자고요. 1세대 1주택 1번 1주택 과 여러 개의 상가 그럼 상가는 주택이 아니잖아. 집 하나잖아. 하나니까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본다. 맞죠? 자, 그 다음 2번 1세대 1주택 대지와 건물을 포인트리는 뭐다? 포인트가 동일 구성원. 동일 세대죠? 그럼 하나로 본다. 자, 3번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는 각각 하나 그러나 동일 세대원끼리 공동 소유는 그냥 하나예요. 각각 하나 그리고 별장이나 기숙사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함으로 1주택으로 해당 보지 아니않나 별장도 어쩌다 한 번 사용하는 거죠? 사치도 1주택으로 안 본다구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할 때는 각각 하나 자, 잠시 쉬었다가 진행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무조건 소유에 사용해석을 하면